네,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아빠가 그린 거 같다 평생 시대로 해라 카메라 달았다고 자꾸 착할 척하지 말고 지X를 해요 지X 맞잖아,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착하게 안 돼잖아 나한테 욕하고 가야 되니까 마사시대로 해라 일로 카메라 설치하고 한 거 아니잖아 아빠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소섭했던 거 얘기하면 내가 다 거짓말 친 거로 밖에 안 보인다 말해 아니, 듣고는 하지 말고 아빠 원래 안 이러잖아 나 지X를 안 나오잖아 안 먹고 가 그냥 오늘 이거 심부추고 있는 거 알아? 아빠가 평생 시대로 나한테 화 안 내고 있는 거 아나? 거짓말하고 빙신같아, 시X 아유, 진짜 시X 뭐 어쩐대? 진짜 사고 치기잖아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 모습이 아빠가 놀란 모습이다 아빠한테 사는 적 없어 뭘 그렇게 사는 적이 없어? 아빠 나한테 욕한 적 없나? 때린 적 없나, 아빠는? 하지 마라고, 이 시X야 하지 마라고, 이 시X야 그래서 아빠 평생 시대로 하라고 저 정도는 X만 먹고 하라고, 시X야 아니, 뭘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아빠한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아빠 평생 시대로 운동하라고 착한 척하지 말라고 시X야, 빙신이가 이 시X야, 이 시X야 아빠 언제부터 내 보고 변신 일 안 했나? 사람 취급도 안 해주면서 지금처럼 안 피하잖아, 아빠 원래 왜 시비 붙이냐고 시X야 시비가 아니라 지금 아빠 평생 시대로 안 하잖아 지금 카메라에 또 그렇게 착한 척하고 카메라 없으면 또 내한테 뭘 할 거야, 이거 지금 그걸 찍으려는 거다 나이 안 된다 그래, 항상 그러잖아, 아빠는 내 보고 짐승이라며 딸이 취급도 안 해주면서 짐승처럼 행동했잖아, 이 시X야 아빠가 언제 내를 민간 취급해줬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